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2학년도 6월 모평 20번입니다. 표는 A지역의 인구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00년에 비해 2020년 A지역의 총인구는 2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총인구가 증가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각각 2000년과 2020년에 노령화 지수가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는 또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고 일단 백분율이구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인구가 변화했다라는 것이 자료로 주어져 있으니까 총인구를 좀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더 쉽게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100A가 되겠고 20% 증가했다고 보니까 여긴 120A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노년인구가 15%래요. 100A에 15%니까 그냥 15A 해주면 되겠고요. 그때 노령화 지수가 60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소년분에 노년 곱하기 100 했더니 이게 얼마다? 60이다. 그럼 넘어가면 100분의 60이고 약분해주면 5분의 3이다. 근데 노년을 우리가 얼마로 구해놨어요? 15A로 구해놨죠. 자, 그러면은 이 15A가 3인데 그럼 유소년은 얼마가 되느냐? 15A가 3일 때 5만큼은 얼마겠어요? 25A가 되겠죠. 이 정도는 뭐 간단한 남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25A가 되고 자, 그러면은 두 개 합치면 40이니까 100A에서 40 빼주면 부양인구는 60A가 되겠습니다. 자, 20년 후는 어떻게 되느냐? 자, 유소년인구가 20%예요. 근데 총인구가 20% 증가했으니까 120A에 20%를 계산해주면 이거 얼마가 돼요? 24A가 되겠죠. 24A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가 125래요. 자, 유소년분에 노년 곱하기 100 했더니 이게 얼마다? 125다. 자, 그럼 또 100 넘어가서 100분의 125 약분 들어가면 25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5 자, 근데 유소년을 우리가 얼마로 구해놨어요? 유소년을 24A로 이미 구해놨다. 자, 그럼 노년이 얼마다? 24A가 4일 때 노년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4A를 4로 나눠주면 6이죠. 그럼 6, 5, 30. 노년은 30A가 되겠구나. 자,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간단한 계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 30A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54A죠. 자, 그럼 120A에서 54A 빼주면 얼마가 됩니까? 부양인구는 66A가 된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끝났죠, 뭐. 2020년에 노인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배 이상이다 그러는데 2020년에 노인인구 30, 유소년 인구 24, 2배 이상 아니죠? X 2번, 2020년에 비해 2020년에 부양인구는 감소하였다 그러는데 60에서 66으로 증가했습니다. 3번, 2000년 유소년 부양비와 2020년 노인부양비는 동일하다. 뭐 계산해 줘야겠죠. 2000년에 유소년 부양비 그러면은 부양, 유소년 부양비 여기 나와 있지만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입니다. 그래서 60분의 25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20년에 노인부양비 그러면은 66분의 노인이 얼마입니까? 30A죠.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딱 봐봐요. 60분의, 자, 그럼 뭐랑 뭐랑 비교하는 거야? 60분의 25랑, 응? 저기 뭐야? 66분의, 어? 30이랑 이렇게 비교하는 건데 이게 동일할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래도 여러분 의심하니까 쌤 깔려주세요. 약분해보면 그럼 얼마예요? 5로 나눠주면 5 그리고 이건 얼마예요? 12, 이거는 12분의 5가 되고 자, 이거는 6으로 나눠주면 되나요? 그럼 11분의 5가 되죠. 딱 봐도 그래서 뭐야? 동일하지 않죠. 딱 봐도 저는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물어보니까 동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되겠고요. 2000년에 비해 2020년 노인인구는 10% 증가하였고 이거부터 판단해 볼까요? 자, 노인인구가 15A에서 30A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가 증가했어? 15A가 증가했죠. 그럼 퍼센트로 하면 얼마야? 증가율로 따지면 15 중에서 15만큼 증가했으니까 이거는 10% 증가한 게 아니라 몇 프로 증가한 겁니까? 100%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10%가 아니라 100% 증가하였다. 100% 자, 유소년인구는 5% 감소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유소년인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있죠. 25에서 24가 된 겁니다. 자, 25A에서 24A가 되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만큼 줄어드는 건데 여기를 기준으로 봐야 되니까 자, 25분의 1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100 해주면 자, 이거는 몇 프로 줄어들었다? 4%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가 아니라 4% 감소하였다. 자, 2000년에 비해 2020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고 유소년 부양비 한번 볼까요? 자, 아까 60분의 자, 이게 어떻게 돼요? 60분의 25에서 어떻게 돼? 66분의 자, 66분의 자, 20이 된 겁니다. 66분의 20 곱하기 100은 그냥 생략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분모는 늘어났는데 분자는 줄어들었죠? 그럼 이 얘기는 당연히 이건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노인부양비와 총부양비는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는데 노인부양비 한번 보면 옆에다 썩혔네요. 공간이 좀 없어서 노인부양비는 자, 60분의 15에서 어떻게 됐어요? 66분의 30이 됐죠? 이거는 뭐 여러분 딱 봐도 증가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얘는 4분의 1 정도인데 얘는 아까 봤던 11분의 5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부양비가 상승한 건 확인했고요. 총부양비도 한번 다시 볼까요? 총부양비 이번에는 총부양비를 확인해 보면 총부양비 같은 경우는 자, 60분의 25랑 15 더해주면 40이죠. 60분의 40에서 여기는 66분의 66분의 얼마다? 66분의 5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딱 보면은 사실 늘어난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이 선생님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럴 테니까 한번 보면 약분해주면은 이게 얼마예요? 3분의 2가 되죠? 3분의 2 3분의 2인데 이거는 딱 봐도 만약에 3분의 2라면 66으로 한번 맞춰볼게요. 3분의 2니까 66분의 얼마가 됩니까? 44죠. 66분의 44 요건 66분의 44인데 여긴 얼마 66분의 50이니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부양비도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나?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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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